이번 시간에는 리모트 디버깅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기의 신록 화면은 제가 X디버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보시면 두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ID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고, PHP X디버그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D라고 하는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쪽이고, 그리고 PHP X디버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은 서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는 첫 번째로는 웹브라우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X디버그 클라이언트인 디버거가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서버 쪽에는 PHP와 또 PHP의 모듈인 X디버그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ID 툴 있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여기에 하나는 웹브라우저고, 하나는 디버거라고 하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서버 쪽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로 접속을 한다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서버 쪽에 있는 컴퓨터가 10.0.1.2라는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IP에 해당되는 컴퓨터로 여러분의 브라우저로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 그때 HTTP 리퀘스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버 쪽에 브라우저 쪽에 접속이 도달하게 되면 그 접속 안에, 접속하는 URL이나 데이터 안에 X디버그를 동작시키도록 하는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함께 포함돼서 도착을 한다면 도착을 한다면 PHP X디버그가 접속한 서버 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dbgp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X디버그가 사용하는 디버깅을 위한 프로토컬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포트가 9000번 포트입니다. 즉 900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디버거, 디버거를 디버거와 이 PHP X디버그가 접속이 돼서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디버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버그가 끝났을 때 PHP X디버그가 다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리스폰스, 즉 이 결과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버그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복잡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X디버그를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모트 디버깅을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디버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와 그리고 디버그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서버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 서버가 자기가 사용하는 개발 환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격지에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꼭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PHP와 X디버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개발 환경을 세팅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원격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지 않고 로컬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이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디버깅을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수많은 예외사항과 아주 복잡한 설정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PHP와 X디버그 그리고 디버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환경에서 디버깅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가지 클라이언트들, 디버거들도 네트워크 상황에서 디버깅을 잘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X디버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디버거들 X디버그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서드파티들이죠. 디버거들 중에 제대로 네트워크 디버깅을 지원하는 디버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같은 컴퓨터 안에 디버거도 설치하고 PHP도 설치하기를 권장합니다.